아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습니다. 이 영상만 나오길 기다렸어요 정말. 좀비 어몽어스 건우님의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 건우님 채널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로 출발합니다. 지난 시간 좀비 크루원들이 발생하게 된 원흉 발견을 했었죠. 거의 뭐 좀비 바이러스 생성기처럼 생겼었는데 어떻게 될까요? 바로 한번 출발합시다. 거, 눈, 거, 눈 어 일단은 초록이는 갔어요. 갈색이 눈물으로 뜯겼고 그리고 초대형 크루원 거인 파랑이가 검정 인포스터 뿜! 날려버렸죠? 아 원자로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발견한 빨강이에요. 이게 뭐야? 좀비가 발생한 게 요것 때문이었구만? 3시간 전 장군님! 수고하십니다! 아 검정이가 인포였지만 약간 이 함장이었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격례하네요. 어 중성! 수고하십니다! 어어 장군님!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? 뭔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검정 장군이군요. 어 미션을 하는데 시약에다가 어떤 물질을 첨가해버렸습니다! 그것이 바로 좀비 바이러스의 원천! 아 그러면은 결국에 이 사단이 난 것 자체가 감정이 때문이었네. 자 저거 들고 어디 가려는 거야? 너 이 자식 어? 어디 가십니까? 어? 아휴 장군님 모습이 아니야? 안 들켰지? 비밀번호 임명 555 7 1 8 당신은 비밀요원 넘버 555 입니까? 예스 장군이었지만 예 임포스터의 이제 본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좀비 바이러스를 투입하려는 것 같습니다.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 비밀요원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좀비 프로젝트를 발동하시겠습니까? 예스 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시약을 넣어주세요 와 와 이거였구만 미션 완료 거 さて 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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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hh 오~~~ 우와~~ 오~~~ 오~~ 사실상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느낌이거든요?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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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응 그때 봤을 때 처리 했었어야 됐는데 살아서 움직이진 않겠지? 막 막... 공격하고 그러진 않겠지? 보자... 좀 말랑말랑하네? 통통 튀는구만? 이때 지금 기껏 막아놓은 식당이 뚫려 버려가지고요 지금 대참사 직전입니다 어? 뭐야? 분명 막아놨는데? 잠깐만 여기도 좀비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?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냐?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판사판 삥 문 닫고 너희들은 죽었다 임마 문 닫고 화자 여기도 닫고 야 근데 맞냐? 뭐라 이거 자살행위 아닙니까? 하하이 그때 무서워가지고 혼자 살겠다고 산소실에서 숨어있는 하양의사입니다 쭈두둑 요즘이면 이제 상황 끝났겠지? 아 맞다 보라 보라도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보라 괜찮으려나? 어? 아니 모르겠다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안 죽으면 돼 하하하 한편 거인파랑이가 기절해 있는 분홍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리 티스를 야 이거 재밌네 여유 어? 아우 잘 널어. 그때 어이! 파랑이, 분홍이 이리로와봐 이리로와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앙 좀비 띠 위험해 뿡 우와 날아간다 조심해 아우 아 거인파랑이가 보낸 줄 알았던 검정색 임포스터 아 검정임포 살아있었습니다 뭐야 없나 어디갔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좀비 시체에서 또 좀비바이스 채취하려는 모형인데요 오케이 좋았어 좀비의 피를 획득했다 자 다시한번 밴드타고 음 의무실로 가서 다시한번 새로운 샘플을 만드는건가요? 어 뭐야? 좀비 피를 채취한걸 여기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어? 저 파란색은 뭐지? 50 50 아 물이랑 좀비 피랑 섞어서 좀비 바이러스 원액을 만드는거군요 자 됐다 완성됐어 어휴 화만 타면 큰일날뻔했어 어 우리도 좀비가 될뻔했다고 어휴 막아 좀비 더 못나오게 해야돼 분홍이 너 일 제대로 안할래? 미는 척만 할거야 자꾸 자 분홍이 너는 전기실로 가 오케이 그리고 빨강인 너는 기름 좀 구해와줘 오케이 파랑이가 입구를 막고있는 사이에 각자 미션을 진행해야 될거같습니다 어어 근데 잠깐만 잠깐만 좀비 바이러스 원액을 들고있는 검정인 포인데요 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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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어? 뭐야? 어? 아아? 어? 안돼 파랑아 아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? 어? 가장 든든했던 최강의 동료가 최악의 보스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? 어? 아 Packed 파랑이가 잘 맞고 있으려나? 아 요 놈의 좀비자식들이가? 지지지지지ㄷ 하하하하하핳 연두야! 아 이거 비켜봐 뭐야? 나와 임마! 분명 연두 있어야 되는데? 아 연두야... 아 연두는 근데 깜짝 인퍼한테 살해당한 걸로 기억하거든요? 잠깐만 설마 서, 설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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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 인포놈 리포트 야 잠깐만 리포트 되니까 다 소환됐네요? 아니 뭐야? 이거 왜 소환됐어? 아 안돼 나 못 팔고 있었는데 아 이제 껌정이 인포인건 대놓고 들켰군요? 벤트 타고 도망쳤어요 혼자 아 야 근데 얘들아 얘들아 근데 정작 제일 위험한게 니네들 뒤에 있거든? 좀비 스킬도 어떻게 될까요? 커밍순 아 야 그럼 야 그럼 형 이 영상은 아니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